자 중2 공유중 도송중 미래행 교재 수업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내용 정리가 필요한데요 마루코라는 애고 where doesn't Michael live in 필리핀 작은 동네에 살고 매우 poor 한 동네에 살아서 어느정도냐 하면 too poor to pay for electricity 할정도입니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할정도 뭐 가난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필리핀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또 비싸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안되겠죠 갑자기 막 전기요금이 확 비싸진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낮에는 뭐 그래도 좀 괜찮을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집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수동태였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they live in darkness 어둠 속에 산다라는거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이 여기서 얘기하는 뭐 상황들은 뭐 어둠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낮에도 심지어 낮에도 그래야 되는 것도 바뀌고 있는데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덕분에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5 6 7 쭉 한 덩어리라 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라스틱병이 도대체 뭐 어떻길래 하느냐라는 얘기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천장에 붙어있는 하나의 플라스틱병이 can light up a whole room 반 방 전체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데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그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는 기 때문에 신기해서 제목이 magic lamp 그렇죠 오 그렇죠 팍팍 잘 튀어나와요 this amazing ing 조심하라 했습니다 이 놀라움을 주는 이죠 뭐뭐를 느끼게 만든 감정이 들게 하니까 ing라 했고 black bottle is called 수동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조 램프라고 불리는데 because the lamp was invented by 아프레드 모조 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아프레드 모조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야 글의 순서 이런 문제 나오기도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2002년도에 아프레드 모조가 발명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나올 거라고 했구요 오케이 8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n 그렇죠 여기서는 요런 것들 살펴보겠죠 there were 중1 때 했던 내용이구요 there was가 왜 아니냐 아 이런 것들 in 2002 there were many blackouts in his town in brazil 뭐 전치사 요런 것도 좀 챙겨 둬야 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아 색깔 얘기 문제나 있어요 쓰세요 어떤 문제 색깔이 필요한 게 어딨어 어 요거요 밴드를 가지고 있다는데 어 어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건 남자 주인인데 어떤 게 아 그러면 저기 들어가서 보면 확실하게 나와 예 폰으로 보면 폰으로 pdf 파일 열어서 보면 또렷하게 보여요 오케이 그 다음 9번 문장 읽어볼까요 자 9번 문장 일단 문법적인 중요도가 매우 높죠 당연히 출제될 수밖에 없는 문장이구요 오케이 그래서 did blackouts made him 뭐 made 그 다음에 him 힘이 지칭하는 누구냐 그 다음에 come up with 수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왜 come이 이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come up with a new way 그 다음에 tool light is out 할 때 tool light는 왜 또 이렇게 생겨야 되냐 다 라이트가 무슨 품사로 사용됐으며 여기서 라이트가 다른 형태로는 불가능한가 이런 것들 재미없게 밑에 다 설명이 돼 있죠 됐습니까 블랙 아웃은 우리말 해석이 뭐고 정전이고 얘를 영영 풀이하면 뭔지를 하니까 이제 쭉 뭐 어떻게 여기 앞에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라는 부분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블랙 아웃 그쵸 블랙 아웃은 뭐가 없어지는 거다 electricity 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new way to light his house 정전 때문에 이걸 생각해내는 거니까 그쵸 결국은 뭐 없이 라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야 전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보통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보이는 건 없습니다 뭐 요거 그 다음에 tool light 대신에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10번 문장도 문제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일단 뭐가 보이냐 요게 보이죠 어머드 랩트 캔 비 메이드 그 다음에 전치사도 좀 챙겨주세요 여기에 전치사 for about one dollar 의 해석이 대략 1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이런 의미도 그래서 얼마가 든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전치사 뭘 쓴다 for를 사용한다는 거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뭐 about 대신 쓸 수 있는 건 뭔지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st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이고 그리고 여기에 그렇죠 여기 s가 왜 붙어 있는가 그 다음에 또 for가 또 나왔어요 그쵸 그니까 여기에 for는 무슨 의미로 쓰인 for고 첫 번째 for는 무슨 의미로 쓰인 건지 아까 슬쩍 얘기했습니다 어떤 얼마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비용으로 이런 얘기할 때 for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나오는 for는 이번에는 for 숫자 시간 단위죠 그러니까 이번에 for는 무슨 뜻이다 이런 것들 뭐 챙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쭉 해야 되는데 11문장에 뭐가 보이냐 하면 also가 보여요 also가 보이면 이제 뭔가를 쭉 나열하는 거 있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거를 얘기한다라는 게 보입니다 11문장도 읽어볼까요 also very safe 됐습니까 그러니까 very safe 할 수밖에 그러니까 why 라는 질문을 만약에 했을 때 여기에 why why is it very safe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용을 파악했으니까 됐습니까 why is it very safe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뭔가 하나 집어넣어도 좋겠죠 그쵸 12문장 읽어볼까요 which you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자 파이어가 무슨 뜻일 때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배웠던 뜻으로써는 근데 여기는 셀 수가 있다는 거 얘 때문에 알 수가 있고 무슨 뜻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되었네요 됐습니까 이런 얘기들 할 거고 뭐 it도 살펴보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왔다갔다 해야 되나 혹시 아이고야 왔다갔다 좀 해야 되겠네요 마지막 한 문장 때문에 자 13번 문장도 읽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그쵸 surprisingly it is very easy to make this magic lamp 그러니까 it에 대해서 우리가 surprisingly 뭐 뭐 1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13번 문장 자체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해석해보면 놀랍게도 매우 쉽다 이 magic lamp 만드는 것은 했으니까 이런 얘기하고 나서 이어질 내용은 만들기가 매우 쉽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어질 내용은 그렇죠 만드는 방법이 이어지겠죠 우리가 13번까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얘는 이 문장을 어디다 넣어야 되겠니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러한 소제목 바로 앞에 붙여야 되겠죠 다음 소제목도 잠깐 읽어봅시다 가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뭡니까 뭐를 가지고서 병을 가지고서 모더램프를 만드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 13번은 이 소제목 앞에 와줘야 된다는 거 13번 문장의 위치 문장 삽입 문제 꼭 챙기시고요 그 외에 뭐 잇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투메이크 투부정사 무슨 용품인가 물어볼 거고요 조금 뭐 잠깐 왔다 갔다 할 11번부터 쭉 연달아 보면요 11 12 13을 연달아 보면 11 12 13에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잇 이거 가지고 문제 내기 딱 좋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11번의 1 12번의 1 13번의 1 가지고 문제 내고 싶어서 지금 학교 선생님들 엉덩이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내봐야지 말이죠 됐습니까? 지인이가 이번에도 맞출까? 사기꾼들이 옥장만 팔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 9, 10, 11, 12 할 건데요 자 in 2002 there were many blackouts in his town in Brazil 그래서 in에 대한 얘기는 전치사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in 2002 해석은 뭐고? 2002년에란 뜻이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생일날 그렇죠 딱 빨리도 튀어나온다 2시에 2 o'clock 이런 것들 in 쓰는 경우 on 쓰는 경우 at 쓰는 경우 챙기셔야죠 이 경우엔 in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 뭐부터 in 쓴다 했더라 달력 그렇죠 달력? 달력 캘린더 타임은 on인데 월 이름부터 몇 월 달에 이런 것부터 in 씁니다 in January, in August 이런 식으로 몇 월 달에부터 in 씁니다 나머지 뭐 몇 월 며칠 날에 이런 건 on 쓰고요 몇 시에 할 땐 s고요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할 것도 있었죠 뭐 오전에 밤에 새벽에 다 할 거고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at dawn 이런 것도 있었고요 there were 만 보고 알 수 있는 건 그렇죠 과거 시제에 뭔가가 단수가 복수가 있었다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죠 과거에 뭔가 여럿이 존재했었구나 어떤 일이 있었구나 하겠죠 여기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래서 여기 뭐 잦은 정전이 있었다 there were many blackouts 그 다음에 월에 대한 대답이 있고요 여기는 뭐 끊어 읽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어디에 브라질에 있는 그의 동네에서 마을에서 타운에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저도 나오고 마르코도 나오는데 누가 더 촌놈인 것 같아요 마르코 마르코가 좀 더 촌놈인 것 같아요 왜요 걔는 어디 산다고 그랬어 필리핀 그것보다는 빌리지에 산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타운에 사니까 조금 더 뭐야 그럴까 도시놈이네요 전치사 in 그러니까 지금 8번 문자에 보면 in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세번 한 번은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연도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뭐 동네 뭐 그 다음에 어떤 나라 이름 앞에 전부다 전치사 in을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 전치사들 쭉 챙겨주시고 히스는 마르코스야 모젤즈야 그렇죠 둘 다 m으로 시작하는 관계로 mo까지 쓰겠습니다 in 모젤즈 town in 브라질 에프레드 모젤즈는 브라질 엔데 동네에 2002년도에 블랙아웃죠 갑작스러운 정전사태가 찾았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장은 뭐 일단 이 문장 전체의 구조는 당연히 5-3의 b죠 5-3b 사역동사 그래서 디스 블랙아웃스가 메이드 했다 누구를 힘 모하도록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도록 방법은 방법인데 모호하기 위한 그 집을 밝히기 위한 환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come up with 하도록 메이드 시켰다 그니까 이제 뭐 이거 come up com의 형태는 뭐 다른 형태 선택 가능한 다른 형태가 없죠 to come 이나 coming 이나 came 뭐 cjh 시킨다 없이고 came 이딴거 전부 다 안됩니다 힘은 계속해서 mo 모자 대신 왔구요 마르코는 이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to light his house가 뭐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 형용사전형법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얘가 결국은 후치수식 할 수 있는데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절이 있죠 절 관계사절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자 뭔가 올 거구요 관계사겠죠 근데 내가 빈칸으로 하는 이유는 어 여기에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고 관계 대명사 아니 관계 부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뭐를 안 썼어 아직 그래서 누가 뭐 할 수 있었던 he could light his hou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뭐 he could light his house 누가 뭐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그가 light 할 수 있는 그의 집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에 어 더웨이를 합시다 더웨이 더웨이가 그냥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요 he could light his house 그는 그의 집을 환하게 밝힐 수 있었다 얘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얘가 그대로 들어갑니까 뭘 달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는 밝힐 수 있었다 그는 밝힐 수 있었다 he could light 무엇을 his house 여기다가 더웨이를 넣고 싶으면 그냥 들어갑니까 뭘 달아줘야 됩니까 뭐 뭐 더웨이 그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인 더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뭐 한 거냐 이 자리에 절대로 대시나 위치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인 더웨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하울을 쓰면 되겠죠 뭐는 없다 그래서 얘는 쓰지 못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o light his house 대신 쓸 수 있는 또 다른 후치 수식하는 덩어리는 뭐 a new way he could light his house 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대명사절이다 관계 부사절이다 관계 부사절이다 그렇습니까 these blackouts made him come up with a new way he could light his house could를 쓴 이유는 메이드한테 물어보면 되죠 could를 쓴 이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의 일치 그가 그의 집을 환하게 밝힐 수 있었던 새로운 방법을 떠올려 내야만 했었다 방금 했는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정호법이다 그래서 뒤에서 꾸며놓는다 그의 집을 밝힐 새로운 방법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후치 수식이니까 그렇죠 뭐 관계사절이라는 걸 쓸 수도 있는데 그럼 애들 관계사절을 하면 그냥 저 뭐 선행사 뭔지 사람인지 사물인지 사물인지 구분하기 귀찮아 that 쓰고 that he could light his house 이렇게 쓰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왜 안된다 that은 관계 대명사야 관계 부사야 그렇죠 that을 쓰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how를 써야 되는데 앞에 선행사 way가 있죠 the way how가 없으니까 how way를 쓸 것 같으면 how를 쓰지 못하고 he could light his house를 쓸 수가 있겠다 정리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어 모조램프 캔비메이드가 뭔 뜻이에요 모조램프는 만들어질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캔비메이드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조동사 플러스 수동태죠 조동사 있는 수동태라 하죠 모조램프가 만들어 제작되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바웃의 뜻은 대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어라운드죠 어마운트는 양이란 뜻입니다 for around $1 대략 1달러 정도의 금액으로 할 때 전수사 못 쓴다고요 for 됐습니까 대략 1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엔드하고 렛츠 사이에 그렇죠 암만 길어봤자 잇이죠 그렇죠 지금 팩트 전달하고 있는 문장 맞죠 그래서 선택된 시제 현재인데 그렇다면 주어가 3연시 단수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 더즈가 들어와 있는 형태인데 근데 사실은 잇이 생략됐다고 봐도 되지만 뭐가 생략됐다고 봐도 되냐면 지금 해석은 어떻게 지금 이제 렛츠가 써있을 때 해석은 모더램프가 대략 1달러의 비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대략 1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가 아니고 지속된다 라는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근데 대략 1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잇이 생략했다고 봐도 되지만 뭐가 생략됐다고 봐도 그렇죠 뭐가 생략됐다 잇이 생략됐다고 봐도 상관없어 그래도 의미 전달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렛츠를 써도 되고 렛츠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뜻이 조금 달라질 뿐이야 그렇다고 해서 전체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크게 해치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좋아하는 문제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렛츠가 동사로서 사용되는 것도 신기한데 렛츠가 동사로서는 뭐하다 그렇죠 지속되다죠 모델앰프가 렛츠를 하는 거야 렛츠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수능 테스트는 절대로 안 돼 지속되는 거야 자동사야 자동사 지금 그런데 여기에다가 S까지 붙여야 되는 건 학생들한테 보기에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문법일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렛츠를 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거 렛츠 해가지고 만약 틀린다면 문제 낼 거냐고 안 낼 거냐고 내면 난 따질 거라고 왜 따질 건데 그러면 선생님 이거 뭐 모델앰프가 대략 1달러의 금액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대략 1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한테 따지기 싫으세요 그러면 렛츠츠로 알아주세요 됐습니까 따지고 싶다면 둘 다 된다 따지기 싫다면 알겠습니까 달달 그냥 닥치고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의 해석은 약 대략 1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가 아니고 지속된다 라고 해석되는 형태로 동사의 형태를 렛츠츠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연달아서 이거 가지고 연치사 가지고 장난질 친다든지 뭐 들어가냐 라는 문제 낼 수 있다 그랬어 대략 11달러로 라는 표현 뭐다 for about one dollar 그 다음에 대략 10년 동안 이란 표현 for about ten years 동안 3종 세트 중에 하나죠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이니까 during도 아니고 while도 아니고 for 쓴다 대략이란 뜻으로 around 바꿔줬을 수 있다 아까도 했고요 그 다음에 it is also very safe it은 더 모더램프 대신 왔죠 더 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가 아니에요 더 라고 해야 되겠어요 더 모더램프 is also very saf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 만약에 니들이 중2가 아니고 중1이었다 그러면 어 모더램프 can be made for over one dollar 요거 대신에 어 모더램프 is very 어 모더램프 is very cheap 그쵸 됐습니까 and 모더램프 is very strong 됐습니까 원래는 durable 이란 단어가 있는데 내구성이 좋은 durable 여러분 볼 테니까 내구성도 좋고 그 다음에 만드는 데 비용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기도 하다 그쵸 그러니까 형용사 지금 이제 10번 문장 12번 문장은 모조램프의 어떤 장점을 얘기하는데 very cheap하고 very durable하고 very safe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수명도 오래 가고 그리고 안전하게까지 하다 요렇게 연결해서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also가 들어간 걸 내가 그래서 주목하는 겁니다 장점 good points에 대해서 세 가지 good points를 얘기했습니다 very cheap하고 can be made for only one dollar 그렇습니까 only를 넣어도 느낌은 살겠고요 and it can last 또는 it lasts for about 10 years 여러분들 뭐 LED 그러니까 형광등에서 LED로 바뀌면서 LED의 장점이 수명이 오래가고 전기요금이 적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근데 모조램프 뭐 그렇다고 LED램프가 수명이 오래간다 그래도 저기 뭐 바꾼지 10년도 안 됐는데 두 군데 나갔네요 그렇습니까 10년은 안 되는 거죠 수명이 그렇습니까 얘는 10년이나 되고 그 다음에 1달러 저거 사는데 내가 하나에 얼마씩 들었더라도 한 2만 얼마씩 들거든요 그쵸 근데 2만 얼마면 10달러 넘는 아니 20달러 넘는 거죠 그렇습니까 얘는 1달러 비용도 싸고요 그럼 쟤는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불이 날 리가 없는데 왜 전기를 쓰지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why에 대한 대답하기로 했죠 why라고 묻는다면 because it doesn't need any electricity 또는 뭐 doesn't use any electricity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식의 대답을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11-11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에서 it은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1-11과 12-11은 똑같이 이런 it을 보고 둘 다 인칭 그렇죠 인칭 대명사 it들이죠 the model lamp is also very safe the model lamp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그래서 여기 넣을 수 있는 건 because 비코즈 어... 비코즈 비코즈를 넣는다고 해도 틀리진 않는데요 그것보다는 매우 안전한 게 원인이네요 이게 원인이라고 부르는 게 없겠죠 매우 안전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화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비코즈보다 쏘가 낫겠죠 it is very safe so it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알겠습니까 그래서 it is also safe 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화재가 발생되지 화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쏘 쏘 말고 딴 것도 좀 고급진 것도 가르쳐줬는데 쏘 말고 좀 고급진 것도 가르쳐줬는데 뭐 혹시 이런 거 기억 안 나나요 기억 안 나요 그럼 처음 얘기하겠네 그치 이런 거 therefore 처음 봅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언제쯤 배울 거냐면 너 내년 9월 10월쯤에 이거 배우고 있을 거야 접속 부사라고 불리는 애들인데요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녀석들입니다 참고로 봐두세요 얘들은 does therefore consequently as a result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래 이런 분위기네요 그냥 이건 예방접종이니까 아 예방접종 참 하기 싫어한데 그치 선생님이 예방접종을 하래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어가 있는 이유는 파이어가 불이 아니고 무슨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화재란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화재 한 건 예? 예? 음 좀 다르죠 약간 다르죠 화재하고 불은 똑같다고 물론 불이 난 어떤 장소에 불이 난 걸 보고 화재라고 하는데 불은 못 세 불 한 개 불 두 개 누가 그럽니까 하지만 소방서에 가서 작년에 화재가 몇 건 발생했습니까 셀 수 있는 뜻이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재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엔 어가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집에 불을 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가구 화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야 칩 1, 12, 13에서 내가 연달아 잇이 나왔다 그랬죠 그렇죠 좀 이따가 하면 되겠죠 놀랍게도 서프라이딩 it is very easy 어떻다 매우 쉽다 뭐가 이 매직램프 만드는 거 그래서 이번에 it은 절대로 더 더 그렇죠 모조램프가 아니라는 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없죠 가주어 that이라고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to make this 매직램프 is very easy 였습니다 이 매직램프 만드는 것은 매우 쉽다 그래서 얘는 that 안 되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는 거 연달아서 이제 저 앞에 문장에서 얘들은 that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얘들은 인칭 대명사니까 됐습니까 음 그런 거 보면 되겠고 surprisingly surprising 안 된다 이런 것들 챙겨 두시면 되겠고요 부사가 와줘야 될 자리입니다 어찌 쉽다 놀랍게도 만들기가 쉽다 됐습니까 음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뭐 그 정도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내용 파악해보면 바로 7번 문장이 뭐 뭐 한덩어리였으니까 뭐 상황이 바뀌는데 뭐 천장에 붙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방전체를 환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밝다라는 거 조도가 충분히 나온다 그러겠죠 조도가 충분히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를 쓰지 않는 신기한 녀석인데 모조램프라 불리는데 발명자가 알프레드 모조고 알프레드 모조는 브라질에 사는 애인데 언제 2002년도에 아이고 정전이 잦았으면 뭘 제대로 못 봤겠네 월드컵 제대로 못 봤겠네 재밌었는데 2002년 월드컵 됐습니까 오케이 아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 너무 월드컵이 재밌어서 열심히 보느라 TV를 많이 켜놔서 정전이 됐었나 그걸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어쨌든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정전이 계기가 됐다라는 거 2002년도에 살고 있는 마을에 정전이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뭐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come up with 수거 통태로 외우라 했습니다 떠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싸고 그 다음에 수명이 길다라는 것을 뭐 전치사 4가 두 번 들어갔습니다 for about one dollar for about ten years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할 때 조동사 수동태 만들어 can make 있다고 하면 안되겠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다 can be made 그 다음에 지속된다라는 녀석이 모조램프 단수 주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도즈가 들어있는 형태 주의하시구요 그 다음에 뭐 그건 매우 안전해서 그래서 뭐 절대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놀랍게도 뭐하기조차도 쉽다 놀랍게도 뭐하기조차 만들기도 쉽다 라는 문장이 surprisingly it is very easy to make this magic lamp 됐습니까 음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읽고 뭐 뭐 우리가 그런 유형의 문제 많이 만나보잖아요 뭐 이 글을 읽고 뭐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다든지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라는 거에서 뭐 발명안에는 마르코다 아니고 모조다 됐습니까 발명한 연도는 2002년이다 그렇죠 2002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뒤로 발명하는데 얼마가 걸렸는지 모르니까 발명한 연도가 2002년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돼 안 나옵니다 몇 년도에 발명했는지는 발명자의 이름 나오고요 알프레드 모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국적 나오죠 어디다 브라질이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국적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기는 블랙아웃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만드는 데 제작 비용 나오죠 대략 1달러 정도로 만들 수 있고 수명 나오고요 10년 그 다음에 안전 장기 안쓰니까 당연합니다 안전하고 화재 위험성이 없다 그 다음에 만들기도 쉽다 까지 가져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모더램프의 특징은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작 비용 싸다 그 다음에 수명이 길다 그 다음에 매우 안전하다 그 다음에 제작에 매우 쉽다 제작에 용이성이 있다 오케이 뭐 얘는 뭐 나중에 정리할까요 아 예 했군요 그러면 전기는 Electric City죠 Electric City 전장은 Sealing Sealing 이고요 발명화단은 Invent 이벤트고요 그 다음에 Sealing이 어느 문장에 있었더라 원 Sealing Sealing Can Light Up Room 붙여야 되나 Using Electric City Very Good 인벤트는 어디 들어있었더라 인벤트가 그냥 아니 인벤티드의 형태로 들어있었거든요 This This Magic Lamp Is Cold A Lamp But Alfred Mozo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정전은 Blackout Blackout 블랙아웃이 첫 등장하는 문장 In Thousand To There Were Blackout In His town 브라질 In이 연달아 세 번 나오는 그 다음에 Darkness의 뜻은 어두움이고요 Darkness가 들어있었던 문장 Even Daytime They They live in darkness Why Because Houses Are Packed Closed Together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Closed Together 거기에 나오네요 연달아서 밀집된 이라 하면 되겠네요 밀집된 빽빽한 꽉 들어찬 이런 뜻으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ole 전체 전체적인 전체위의란 뜻이고 이거 아까 했던 문장에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can of room without using any come on with 뭐하다 생각해내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invent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뜻이라고 했었어요 됐습니까 생각해내다 그래서 common with이 나왔던 문장 blackout 그렇죠 very good 문장 잘 외웁니다 자 그렇게 됐고 전체 내용 쭉 살펴봤으니까 만나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when ok where 전취사들 챙기라 했었고 과거에 복수의 것이 있었다. 복수니까 다음 문장의 내용은 이 정전들이 누구한테 뭐 하도록 시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다 make a 동사원형 5-3의 b 사역동사 사용된 거고요 형태 주의시 말하겠고 수거 전체 외워야 되고 형용사절 용법 a new way he could light his house 관계부사절 관계대명사절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의 내용은 특징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모더램프가 제작비용이 매우 싸고 또 수명이 길다 안전하다 화재 발생 염려 없다 만들기 쉽다 쭉쭉쭉쭉 이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last for about 10 years 자 조종사에 있는 수동대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대략 1달러의 비용으로 할 때 전체 다 포스었고 대략 10년 동안 할 때 또 포스었다는 특징 그 다음에 last가 여기에 동사로 사용됐는데 does가 들어있는 팩트를 전달하는 형태 지속된다 대략 10년 동안 10년보다 더 갈 것 같은데 왜 10년밖에 안 될까 안에 뭐 물이 흐려져서 제 기능을 못 발휘하면 바꿔줘야 되겠죠 그때는 아무리 그걸 넣어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녹조가 이기기 마련입니다 자연은 위대하니까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비용이 저렴 안되는데 비용 저렴 수명기이다 그 다음에 안전을 얘기하는 두 문장 나오죠 그렇습니까 매우 안전해서 그래서 절대로 화재 발생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it very safe so it can start a house fire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같은 내용이니까 두 문장이지만 하나로 특징은 여기에 the model ramp is also very safe the model ramp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근데 다음 문장에 나오는 it은 the model ramp가 아닌 거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은 놀랍게도 만들기 쉽다라는 얘기하는데 가주어 진주어 고문이니까 surprisingly it is very easy to make this magic lamp 이번엔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이 세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자 만들기 쉽다 했으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만드는 방법이니까 뭐뭐 하는 방법 할 때 쓰는 많이 쓰는 게 how to make가 나오겠죠 어쨌든 만나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아니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할 차례네요 그래서 언제 in 2002 there were blackouts in his town in Brazil blackouts 절대 안되고 복수형으로 꼭 써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his는 mozerz in 2002 there were many blackouts in mozerz town in Brazil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these blackouts made him come up with a new way to light his house these 뒤에는 꼭 복수형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blackout ds 꼭 챙기시구요 so blackout ds 꼭 챙기시구요 with new way to light his house 그래서 여기는 two가 없는데 come and two가 없는데 여기는 꼭 two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일이 달라서 그래서 가끔씩 여기에 어 이거 써야돼 이지랄 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에 라이트 해야 된다는 건 어 여기에 얘가 뭐다 사역동사잖니 그러니까 여긴 동사원형이 와야돼 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됩니까 안되죠 그런 얘기하는 애들 있다니까 됐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줄래 얘가 이 형태인 이유는 사역동사 뒤에 이 친구가 할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거고 모저가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에 따라서 드린거고 얘는 지금 뭐 얘가 할 일은 뭐야 그렇죠 얘를 꾸며줘야 되는데 얘가 없으면 어떡하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볼까요 어 모델앰프 can be made 그렇죠 for about one dollar and last for about ten years 됐습니까 복수 정답이 되는거 모델앰프 is able to be made 됩니까 안되죠 됐습니다 능력이 아니고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can be made can be pp 수동태 그 다음에 for about 되고 for around 될거고 대략이란 뜻이니까 둘다 되구요 for around one dollar and last two for about ten years for four가 연달아 나오니까 이런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싸게 들고 수명이 길다 다음에 이제 안전하다라는 내용을 얘기할 차례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it is also very safe it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so 밑줄을 켠 이 둘다 더 모조램프 모조램프 is also very safe 더 모조램프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그 다음에 어찌 surprisingly 하게도 it is very easy to make this magic lamp 복수정답 살펴보면 surprisingly 가 되면 unexpectedly 가 안될 리가 없죠 같은 뜻입니다 놀랍게도 의외로 이런 뜻이에요 unexpected 의외로 만들기 쉬워 unexpected expect 알잖아 expect 뭐에요 기대하다 on이 붙었으니까 반대말이고 기대치 의외로가 되는거야 의외로 의외로 만들기 쉬워 놀랍게도 만들기 쉬워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쓰라 했으니까 얘는 가져어다 그 다음에 it is very easy 가 되면 it is very 그렇지 심플이 되겠죠 그 다음에 make는 to make 외에 다른 형태는 불가능하구요 to make this manual lamp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방법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ok 그래서 제목 소제목 읽어볼까요 model lamp from a model make a from b make a from b make a with b 그 다음에 how to make 대신에 다른 형태 안 될 수 있는 똑같은 의미를 전달한 다른 방법 how to make 대신에 뭘 써도 될까 네 그리고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그렇죠 방법을 알려줄 때 방법을 알려주는 문장의 특징은 거의 다 무슨 문 명령문이죠 그렇죠 방법을 알려줄 때 뭐뭐 하세요 뭐뭐 하세요 뭐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번부터 시작해서 18번까지 명령문이 쭉 나오고 있죠 그렇죠 거의 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명령문은 이제 그 첫 명령문들 순서대로 뭐 해라 fit 해라 그 다음에 add 해라 add what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해라 make a whole 해라 그 다음에 let it remain 해라 됐습니까 let it remain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짓을 하는 건데요 했을 때 이제 마지막 이런 짓을 14번부터 17번까지 했을 때 그 결과가 요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1 2 3 4단계는 다 명령문이네요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러면 18번 문장 5번에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에서는 fill 일단 쭉 1 2 3 4단계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 2 3 4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2단계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5번의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자 그러면 일단 첫 단계에서는 뭐가 외워야 할 수거 하나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fill a with b 가 보이죠 fill a with b 하면 a 를 채운다 b 를 사용하여 b 로 a 를 채운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add some bleach bleach bleach의 뜻은 표백제고요 당연히 셀 수가 없어요 없죠 물질명사니까 water sugar salt 이런거하고 똑같은 이유를 셀 수 없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to keep keep은 to 를 앞에 왜 붙이고 있냐 그 다음에 여기에 clear clearly는 왜 안되냐 뻔한 얘기 하죠 귀에 닦지 않겠죠 그래 놓고 뭐 몇 다시 몇 이렇게 얘기 또 하겠죠 예 몇 다시 몇 하면 근데 안 돼요 얘는 어느 부분만 보고 몇 다시 몇을 할거냐면 keep the water clear 만 보고 몇 다시 몇인지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make a hook in the roof and 여기는 이제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명령문이 두 개 나오네요 make a hole in the roof and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이번에는 또 뭐도 보이냐 하면요 push a into b 뭐 크게 어렵지 않죠 push a into b 하면 a를 b 속으로 밀어넣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 a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얘는 이제 앞에 문법 설명할 때 많이 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third of the bottle의 뜻은 오 오 오 오 오 오 티 단어에 뭐 같은 말 반대말 뭐 이런거 살짝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remain 대신에 쓸 수 있는거 뭐가 있냐 s로 시작한 단어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l로 시작한 단어도 있죠 뭐지 그게? 그 다음 sunlight is bent by the water in the bottle and spreads around the room 에서는 뭐 일단 이 bent 뭐 왜 is bent의 형태로 이렇게 되있냐 그래서 태양광이 물에 의해서 뭐 되어진다? 굴절 된다 뭐 얘는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네요 the water in the bottle by the water in the bottle 병 속에 있는 물에 의해서 태양광이 굴절됩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드는 왜 s를 달고 있냐 당연히 궁금하겠죠 아까 누구랑 똑같은 이유죠 Sunlight가 스프레드를 하는거야 스프레드를 당하는거야 밴드가 뭔 뜻인데 구부리다죠 그렇죠 스프레드는 퍼지다 물론 스프레드가 퍼트리다 라는 뜻도 있어 근데 퍼지다 라는 뜻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자동사로 쓰인거야 타동사로 쓰인거야 그렇죠 드디어 되네 뭔가 과학적인 원리가 좀 많이 들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자세히 살펴보기에서 How to make a model lamp from a bottle 에서는 일단 알아둬게 A를 만든다 make a B를 사용하여 from b 에서 전시사 from 챙기시구요 비워놨을때 그 다음에 How to make 대신에 쓸 수 있는게 The way to make 오 되네 그것도 되구요 내가 이게 의문사 플러스 투두 잖아 그렇죠 의문사 플러스 투두면 자꾸 문법 설명할때 이게 통화하는 문법이 뭔지 얘기하지 않디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뭐랑 연결된다 요렇게 생긴거랑 연결해줘 그렇죠 How to make a model lamp from a bottle 은 How to make a model lamp from a bottle 하고 같은 뜻인거죠 지금 그쵸 이게 무슨 문법인데 How you can make 그래 간접 의문은 됐습니까 How to make a model lamp from a bottle How you can make a model lamp from a bottle 니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How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제일 먼저 배운 뭐 의문사죠 제가요? 네 의문사죠 의문사 1번 2번은 뭘 얘기한대요 1번은 의문사고 2번은 뭔데 방법 아닌데요 방법 방법이면 관계사네 네 그럼 관계사야 의문사야? 이하우 말이야 이하우 의문사 그럼 1번이지 뭐 2번이야 2번이요 2번이 관계사 아 네 누가 뭐뭐하는 방법 네 의문사라는거 얘기하는거 의문사라고 지금 설명한겁니다 의문사라고 1번 2번 그러니까 뭐래 이런 분위기인데 방금 내가 한번 물어본게 How가 의문사냐 관계사냐 라고 물어봤어요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문법이 뭐라고 의문사 플러스 투드라 그러지 관계사 플러스 투드라고 한적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간접 이니까 얘는 의문사란 말이야 네 내가 모조램프를 만드는 방법은 모르겠어 너는 나는 모르고 니가 상대방이 알면 내가 상대방한테 뭐라고 묻겠어 Make a model amp from a bottle 이렇게 묻겠지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직접 묻고 싶으면 How can I make 됐습니까 How to make a model amp from a bottle 여기서는 의문사 플러스 투도 챙기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고 Make a from me 챙기시구요 어 음 가끔씩 아 이거 혹시 나오나 여기 얘랑 비교할게 있는데 Make a from me 랑 비교할게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은게 Make b into a 입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뜻이다 Make a from b 는 Make b into a 그럼 Make b into a 는 무슨 뜻이다 b 를 a 로 만든다 그래서 여기에 Make a from b 에서 얘가 결과물이죠 얘가 재료죠 근데 Make b into a 에서는 얘가 재료고 얘가 결과물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무심하시군요 그러면 이게 How to make a bottle into a 모더램프 할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인투 들어 일도적으로 인투를 넣어놓으면 돼 안 돼 안됩니다 됐습니까 인투를 넣으면 모더램프를 재료로 병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겠단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엉뚱한 전체 다 안 들어 있도록 조심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fill a clear plastic bottle 더 투명한 색깔 클리어가 맑은 깨끗한 이란 뜻도 있지만 투명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을 뭐를 가지고서 가지고서 가득 채워줘라 여기 fill a with b 여기에 전체 다 계속 보입니다 여기는 from 여기는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dd some bleach 뭐해라 표백제를 좀 넣어라 해놓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 영국법 부사 영국법 중에서 의도 의도니까 이 경우에만 아이고 아이고 그랬네 in order 또는 so as 를 앞에서 써도 좋겠죠 so as to keep the water clear in order to keep the water clear 물을 맑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keep a 어떤 이니까 이 부분만 하면 5-2 이 부분만 하면 절대로 clearly 하면 안된다 해석상 물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 니까 맑은 클리어 맑게 클리얼리야 근데 우리말 해석대로 하면 안되는 문법이 몇가지 있습니다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처럼 keep a 어떤 물은 깨끗해야만 한다 물을 뭐에 의해서 블리치에 의해서 오케이 그래서 형태 클리어의 형태 그 다음에 make a hole in the roof 뭐해라 지붕에다가 구멍을 뚫고 병을 그 구멍 속으로 푸쉬 밀어넣어라 밀어넣어라 이번에는 인투입니다 이번에는 인투네 푸쉬 그 다음에 a into b 전치사들 챙기시구요 그 다음에 let it remain 이죠 그게 남아있도록 해라 let it remain above the roof 지붕 위에 병의 3분의 1만 남아있도록 해라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가지 걱정이 생길텐데요 어떤 사이즈 어떤 사이즈인가 뭐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오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 안 생깁니까 그렇죠 안 생깁니까 난 이렇게 하라고 보니까 바로 비오면 어떡하지 이러던데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실리콘 같은 걸로 이렇게 주변에 잘 붙여놓겠죠 그래서 방수 처리 해야 되겠죠 그런거는 뭐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면 실리콘이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려니까 그거는 빼놨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도 필요하겠죠 지금 뭐에요 병이 관통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렇습니까 밖에도 병이 있고 안에도 병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타고 비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방수 처리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병의 3분의 1이 뭐다 A third of the bottle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O에 3에 B가 또 나왔습니다 사역동사 let it remain 오케이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은 stay도 있겠죠 let it stay above the roof 됐습니까 머물러 있도록 해라 어디 어디에 남아있다 남겨있다 남겨있다 라는 뜻으로 둘 다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쵸 근데 L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또 저런다 leave의 뜻이 뭐하다 남겨두다 죠 그쵸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누가 누가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 그 병을 남겨둬라 이렇게 시킬 거 아니야 그러면 you should leave the bottle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you should leave a third of the bottle above the roof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you가 leave 를 하는 거지 그쵸 그러면 a third of the bottle 리브를 당해야 되니까 pp형 조심하시고요 이런 경우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벤트가 온 출신은 벤드죠 벤드의 뜻은 얘 구부러지다 라는 뜻도 있어 사실은 근데 여기에 구부리다 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태양빛이 사람을 막 구부리고 다닙니까 아니죠 그쵸 태양빛이 구부러짐을 당하는 거니까 여기 또 수동태 수동태 나와있죠 됐습니까 모더램프가 콜을 합니까 콜을 당합니까 그것처럼 this lamp is cold 하듯이 sunlight is bent 됐습니까 행위자 바위를 처리했죠 병 속에 있는 물에 의해서 태양광이 굴절 된다 굴절과 확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이 굴절과 확산을 하게 된다 구부러지고 퍼져나가게 된다 뭐 여기에 과학적으로 물에 의한 물에 의한 빛의 굴절과 확산을 이용한다는 거죠 과학원리 물에 의한 태양광의 굴절과 확산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sunlight is bent by the water and the bottle and 여기에 생략된 말은 그렇죠 더 sunlight죠 그 태양광이 한번 길어봤자 it이니까 또 아까전에 rest가 rest가 아니고 rest 했듯이 스프레드로 does가 들어있는 형태 보셔야 되겠습니다 스프레드도 뭐 펴바르다라는 뜻도 있고요 번지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퍼지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퍼지다라는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한 번은 수동태 한 번은 능동태 일형식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드는 방법 지금까지 몇 단계라고 볼 수 있냐 뭐 하나 둘 셋 넷 만드는 단계는 몇 가지 단계로 설명했냐 네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만드는 단계를 얘기할 때 명령문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럼 만드는 단계를 내가 이제 이걸 명확하게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명령문의 첫 단어들을 쭉 외우고 있는게 좋다고 그랬어 제일 먼저 채워넣어라 스피 뭘 채워넣어야 되는데 물을 물을 어디다가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 투명한 플라스틱병에 물을 사용해 그런 다음에 뭘 넣어야 돼 내두성 그렇죠 왜 왜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안그러면 녹조같이 푹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 해야 되는데 구멍 뚫어야죠 그렇죠 구멍 뚫고 그 다음에 그렇죠 밀어넣죠 근데 막 무조건 밀어넣으면 안되고 얼마든 온도만 남겨놓아요 3분의 1 정도면 위로 나가는 거야 밑으로 3분의 1이야 그렇죠 위로 3분의 1이고 안으로는 3분의 2라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루프 쪽에서 3분의 1이야 실링 쪽에서 3분의 1이야 그래서 루프 쪽에서 3분의 1인 거고 그러면 실링 쪽에서는 3분의 2 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전에 내가 어버브라는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얘가 만약에 어버브가 아니고 만약에 빌로우더 실링으로 내가 니네 학교에 나같이 독한 선생이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어버브더루프 대신에 빌로우더 실링 하면 어떻게 문장이 바뀌냐 Let 2 3rd of the bottle remain 빌로우더 실링 이 되겠죠 빌로우더 실링이 뭔뜻이냐 천장 밑으로 병의 몇 분의 몇이 남아있도록 해라 3분의 2가 남아있도록 해라 내가 지금 이거 하면서 서로 반대말을 한번 짚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어버브는 뭐뭐 위로고 뭐뭐 밑으로는 bel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루프는 건물을 어디에서 볼 수 안에서 볼 수 있는 구조물이야 밖에서 볼 수 있는 거야 밖에서 오고 실링은 안에서 보는 거죠 됐습니까 하나는 지붕이고 하나는 천장이죠 천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 sunlight is bent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갖고 아이고야 이게 모여버리네 제일 첫 명령문은 뭐해라 feel 해라 그 다음엔 두 번째 명령문은 add 해라 그 다음 뭐해라 make a hole 해라 and push 해라 그 다음엔 하나 남았죠 let it remain 해라 그걸 남겨놓으라 됐습니까 요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죠 그게 남아있도록 해라 네 그러니까 feel 해라 여기 feel 해라 해 놓고 살을 채워 나가면 되는 거야 feel what a clear water bottle with water 이게 1단계죠 feel a clear water bottle with water 2단계는 clear 그 다음엔 세 번째는 make a hole and push it into the make a hole in the inner roof and push the bottle into the roof into the hole 이네요 미안합니다 구멍 속을 밀어넣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let a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됐습니까 뭐 원리는 굴절과 확산 sunlight bent by the water in the bottle and spread where around the room 됐습니까 오케이 내용 쭉 파악 했으니까 이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죠 그렇죠 뭐를 만드는 방법 뭐를 사용해서 그래서 how to make a bottle lamp 그렇죠 전치사 from 됐습니까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로부터 오케이 제일 먼저 첫 번째 명령문 그쵸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해라 feel feel what 뭐 이걸 거꾸로 바꿔서 feel water 이러면 안되겠습니다 물을 어떻게 채웁니까 병을 채우죠 물을 사용하여 그 다음엔 명령문이 add some bleach 나가죠 됐습니까 그래서 clearly 하면 절대로 안된다 the water is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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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to the bleach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문은 구멍 뚫고 밀어놓기죠 그래서 make a hole in the roof and push the bottle make a hole 됐습니까 make a hole 구멍 뚫다 할 때 make 썼습니다 뭐 여기 빈칸으로 종종 종종 출제했어요 make a hole in the roof and push the bottle into the roof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법적으로 중요한 문장이죠 남아있도록 해라 라는거 그래서 3번은 3번은 1 3rd of the bottle 병의 전시사 오브구요 1 3rd of the bottle remain stay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5번 단계는 이제 원리 뭐하고 뭐한다 굴절하고 확산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 스프레드의 형태도 주의하라 했습니다 클래스 카드 했으니까 이제 심화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 앰플을 병으로 만드는 방법 from a bottle make a 모델 앰플 from a bottle how you can make 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시사 from 챙기라 했구요 오케이 첫 단계 fill what plastic bottle with water fill a clay of plastic bottle with water transparent plastic bottle with water and then add some clear to keep the water clear add some blade to keep in order to keep the water clear the water should be kept clear clear 물은 어떤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한다 clear한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한다 water가 keep을 하는 거야 keep을 당하는 거야 그쵸 유지되어져야 되니까 또 뭐가 보인다 조동사 수동태 조동사 수동태죠 조수태씨가 보이시죠 조동사 수동태 이제 조수태씨로 부르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하고 뭐해라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4번 문장은 주의사항 근데 밀어넣을 때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의사항 뭐해라 where above the roof above the roof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그니까 그래서 중복 one third of the bottle remain 리메인의 다른 형태 가능한 건 있을 리가 없고요 사용도가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리 설명합니다 Bottle and spread around the room 스프레드 형태 조심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9번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갑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19, 20, 21, 22, 23에서는 한 번에 갈 수도 있겠네 자 일단 19번 문장 한 번 읽어볼까요 Fins widely used shelter founda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요거 보이고 요거 조심해야되고 요거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모더램프가 어찌 이용된다 널리 이용된다 이용하는 애들 by the my shelter foundation 여기 대문자 여기 대문자 여기 대문자 한 이유는 이게 고유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굳이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해석을 해보면 대충 나의 보금자리 재단 뭐 이쯤 되겠죠 나의 보금자리 재단에 의해서 my shelter foundation에 의해서 뭐 영어 쓰는 애들은 앞자리만 따서 글 말 만들기 좋아하니까 msf겠네요 msf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들 뭐 뭐 r랑 used 같이 연결해서 봐야되겠고 wide가 아니고 왜 widely가 와야되느냐라는 거 아까는 clearly가 오면 안되고 clear가 와야되는데 이번에는 wide가 오면 안되고 widely가 와야되는 거죠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뭐 팩트를 얘기하니까 현재 시제 선택되겠습니다 20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이 또한 가르쳐 주죠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만드는 방법과 램프를 만들고 설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1,2,3,4,5 중에 뭐냐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아 진짜 김 다세네 그랬습니까 뭐 더 체리티가 가르치는 건 뭐며 왜 체리티라는 단어를 썼느냐 계속해서 팩트니까 선택된 시제 현재고요 그 다음에 how to make and install 요 부분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인스톨의 뜻은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러면 뭐다라는 얘기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1번 문장 그대로 이어서 갈 수 있을 내용이죠 가보겠습니다 thanks to the charity thousands of homes thousands에서는 여기 s 왜 붙었냐 그 다음에 요 표현 자체에 thousands of 그 다음에 thousands of book books money 이런 얘기 하겠죠 thousands of book books money 너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왜 has가 아니고 have냐 thanks to charity thanks to the charity thanks to nation에 쓸 수 있는 뭐 있죠 이 과에서 다뤘던 거 그 다음에 22번 문장 올소가 모이니까 당연히 안 끊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22번 문장 가볼까요 잇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 선택된 시제 살펴보겠죠 올소 때문에 21과 22는 적달라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popular는 왜 하필이면 뭐 popularity라는 형태도 있을거고 popularly라는 형태도 있을텐데 그런 형태를 다 놔두고 왜 popular의 형태가 되어야 되느냐 서치 애드는 예를 들 때 쓰는거죠 뭔 뜻이길래 뭐와 같은 바꿔 쓸 수 있는거 이런 얘기도 간단하게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게 모더램프가 많이 이용되는 국가가 어디라는거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왜 그럴까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겠죠 각각 나라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나라들 속에는 developed country는 없죠 developed country는 없죠 내가봐 developing country는 있을 수 있겠죠 developing country는 있을 수 있는데 developed country는 없죠 브라질이라던지 그쵸 브라질, 필리핀, 아덴티나, 인디아, 피지의 공통점은 developed countries야 developing countries야 뭐 그런 얘기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뭔가 추측해보라고 내가 뭘 던져주고 있습니다 developed country는 뭐고 developing country는 뭘까 그리고 왜 developed고 developing일까 그 다음에 23번 마무리 문장 가볼까요 오 오 23번 마무리 문장 가볼까요 보통은 23번 마무리 문장 가볼까요 그래서 이게 램프니까 램프가 하는 일은 당연히 뭐야 라이트업하는 건데 근데 비유적 이죠 지금 그게 초 밝혀주는거 원래 뭐 룸이나 하우스 이런 건대 그게 아니고 지금 라이브스를 넣었죠 비유적 표현이죠 이게 왜 lives가 아니고 왜 lives로 읽어야 되는지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or many years to come 그래서 to come은 왜 이 to come이냐고 물어볼라고 했는데 재미가 없어 죽겠네 그러면 뭐 이런 거 말고 이거 대신 다른 형태로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come은 come의 다른 형태는 뭐가 있을까라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왜 하필이면 for냐 why the lives of many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바로 18번 문장까지는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 필리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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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더램스가 어찌 못 외워진다 널리 이용된다 그렇죠 어떤 파운데이션에 의해서 마이 셰터 파운데이션에 의해서 뭐 파운데이션 뭐 단어적으로 어휘적인 것도 좀 챙기긴 챙겨야 되겠구나 됐습니까? 자 일단 use의 뜻이 뭐하다고 use의 뜻을 물었는데요 모더램프가 사용을 한다 사용 당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동태가 필요하고 팩트니까 현재시제 선택됐고 모더램스는 복수니까 R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찌 이용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번엔 절대로 와이드가 와서는 안됩니다 앞에서는 clearly가 안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와이드가 안됩니다 그래서 어찌 어떤을 만들어주죠 어찌 어떤 널리 이용되는 부사가 와야 될 자리고요 아까 거기는 형용사가 와야 될 자리였습니다 keep a 어떤이니까 행위자 얘기하려니까 buy 뭐 흔하게 왔고요 my 셰터 파운데이션에 의해서 오케이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명사죠 명사로서 뜻은 재단이죠 그럼 동사형은? 동사형은 뭐고? found죠 그렇죠 얘가 동사형이야 그 뜻은 건설하다 설립하다 보통 설립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들 익히고 있습니다 근데 found가 설립하다 이러니까 눈이 조금 동그래 졌죠 그렇죠 뭐라고 생각했어 find의 과거 과거분사형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found가 원형으로도 존재해 동사원형으로도 그리고 3단 변신은 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found, founded, founded고 됐습니까? 그래서 found가 find의 과거나 과거분사일 수도 있고 어떤 문장 속에 네가 found를 봤는데 그게 find의 과거나 과거분사로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설립하다 라는 뜻으로 동사원형으로 왔을 수도 있으니까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런 거 구분하는 능력은 결국 뭐다? 해석 능력입니다 틀림없이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얘는 설립하다의 동사원형으로 왔구나 얘는 find의 pp형으로 왔구나 아니면 과거형으로 왔구나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체리티의 뜻은 뭐고 일단 해석 그쵸 보니까 보니까 얘가 있던 재단인데 그쵸 어떤 영리 목적의 재단이다 비영리 재단이다 비영리 재단이죠 비영리 자선단체라는 걸 체리티라는 단어로 더 체리티가 my shelter foundation을 데리고 왔는데 체리티라는 단어 자선단체라는 말을 사용한 걸로 봐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고 어떤 뭐 동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foundation이라는 사실을 체리티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체리티 같은 건 영영풀이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체리티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체리티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베이자 without being paid 했습니까? 돈을 내지 않고서는 without paying이겠지 근데 그걸 당하지 않고서 해야 되니까 수동태를 써야 되는데 동명사를 써야 돼 without being paid 가 된거야 또한 이 뭐 사는 항체가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보이고 whom에 대한 대답 보이고 뭐 하시죠 누구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만들고 설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얘는 사죠 그럼 4형식이면 또 아유 영어 선생님들도 3형식 바꿔 보라 그러면 또 그쵸 그때는 투다 포다 오브다 투죠 그래서 더 체이티 오서 티치즈 하우투메익 앤 인스톨 더 램스 투 로컬피플 얘가 3형식 전화 될땐 투 를 달고 간다는거 오케이 그 다음에 하우투메익 앤 인스톨이 만드는 방법과 설치하는 방법이죠 그쵸 그러면 또다른 표현 방법이 로컬피플 인데 앤 인스톨이겠죠 하우 데이 캔 맥 캔 인스톨 더 램스 그들이 어떻게 만들고 설치할 수 있을지 그럼 로컬피플이 이걸 모르면 이 채리티에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보 겠어 이걸 모르면 로컬피플이 이걸 만약에 이걸 모르면 이 채리티에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보 겠어 이 로컬피플들이 하우 캔 위 메이크 앤 인스톨 더 램스라고 직접 물어보 겠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설치할 수 있나요 하우 캔 위 메이크는 무슨 의문문 하우 캔 위 했으니까 근데 하우 데이 캔 했으니까 간접 의문문 그 다음에 인스톨 대신에 셋업 된다 했죠 안 했나 아까? 네 말만 했죠 예 전에 했죠 셋업 더 램스 설치하다 그 다음에 땡스 더 채리티 자산단체 덕분에 수천명의 가정들 어떤 필리핀에 있는 난방기로 봤자 당연한 일 데이 헤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헤드가 오면 안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필리핀이 헤브 하는 거야 홈즈가 헤브 하는 거야 그렇죠 얘는 뒤에서 꾸며줄 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 수천 가구라고 하면 되겠네요 필리핀에 있는 수천 가구가 이제는 모도다 앰플을 갖고 있다 뭐 이거 다우전즈 오브 뭐 이거 얘기할 때 뭐 이천 얘기하죠 이천은 투 다우전드 뭐 이 정도 했으면 알죠 절대로 S 붙이면 안 된다 구체적인 숫자일 때는 복수용으로 쓰지 않고 여기서는 애매한 숫자 수천의 이란 얘기할 때 이렇게 반드시 복수용으로 써줘야 된다 네 다우전즈 오브 북 북스머니 니까 홈즈죠 됐습니까 구해줘 홈즈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프로 자주 봅니까 아니요 안 봅니까 보면은 막 예쁜 집도 많이 나오는데 이사하고 싶어져 아 이사하고 싶어져갖고 안 보면 일부러 꾹 참는 겁니까 오케이 일단 엄마를 못 보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요 주택으로 가고 싶어 주택으로 가고 싶어 하신다 주택지 주택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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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사라 봤대요 다 사라 보셨대요 네 뭐 그럼 잘 아시겠네 네 벌레 많대 벌레 엄청 많고 그렇죠 벌레 엄청 많고 그렇죠 너무 많고 그렇죠 지붕 지붕 쐬면은 뭐 알아서 고쳐야 되고 그렇죠 우체국에서 택배 같은 거 오면 어디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되게 편하겠죠? 와장창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it has also made 일단 it 부터 볼까요? 계속해서 the charity my shelter foundation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면 이제 그 my shelter foundation이 하는 일이 뭐 19번 문장부터 쭉 22번 문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잘라 이것도 뭐 어떻게 한 덩어리로 볼 수도 있지만 굳이 여기서 한번 자르라 그러면 이렇게 한 덩어리고 마지막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9번부터 시작해서 22번 문장까지는 my shelter foundation이 하는 일인 거죠. 모더램프를 가지고서 하는 일. 됐습니까? 다시 여기 집중적으로 보면 이제 일단 현재 완료에 계속적이라고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갑자기 숫자를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그렇죠? 왜 인거죠? 됐습니까? 그 말은 popular 자리에 만약에 어떻게 생긴 애가 떡하니 있으면 popularly 이딴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make a 어떤 이죠? moderams have been popular 됐습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하면 moderams are popular 이 말이죠. moderams가 어떻다? 인기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popular의 다른 엉뚱한 형태 특히 부사 형태 아까 클리얼리 안 됐듯이 여기 클리어 아까 keep the water clear 였고 그 다음에 moderams moderams are widely used widely used 그때는 widely 였고 여기는 popular 다시 make a 어떤 이요 it은 the charity my shelter foundation 이고요 also made니까 여러가지 일을 했는데 이런 일도 했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있게 만들어왔는데 다른 나라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인도 그리고 피지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moderams의 홍보를 열심히 했다 보급했단 말이에요 널리 보급했다 이런 뜻을 뭐 made 보급했다라는 얘기인데 made has made moderams are popular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서치해지니까 뭐 like 같은 걸로 비슷한 의미 전달할 수 있겠죠 in other countries like Argentina for example 같은 것도 쓸 수는 있는데 for example 쓸라그러면 문장을 다른 문장을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급해 뭐 약속했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한 토막으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데요 뭐 결론이 한 문장 밖에 없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델앰프가 뭐 환하게 밝힌 건데 뭐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야 얼마나 오랫동안 밝혀줄 건데요 매우 오랫동안 how long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에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죠 그래서 during 안되고 for 쓰는거죠 while도 안되고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근데 여러 해는 여러 해인데 뭐할 여러 해 다가올 됐습니까 미래의 이런 뜻으로 우리말스럽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미래의 여러 해 동안 앞으로 다가오게 될 여러 해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게 lives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복수형 그렇죠 인생 삶 생활 이랬듯으로 쓰였죠 많은 사람들의 삶을 환하게 밝혀줄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램프가 실제로 뭐 삶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지 어떤 물체 방이라든지 집 같은게 아니죠 그렇죠 비유적 표현으로써 아까 전에 제일 이 글 본문 전체 제일 앞에 마르코가 뭐라면서 좋아해요 read a book in my room 이라고 얘기하죠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렇죠 책을 읽게 된다라는 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냐 아이들이 뭔가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지식이 쌓여가고 좀 더 지금 공부를 하지 않고 얻게 될 직업보다는 조금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삶이 어떻게 된다 삶이 나아질 수 있고 라이트 업으로 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집만 환해진 게 아니고 삶 자체가 좋아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뭘까 many years more will come 일 거 아니야 그렇죠 조금 여기 들어갈 말은 many years 가 달고 들어가냐 갱 들어가냐 하죠 그렇죠 달고 들어가요 갱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여기 올 말은 뭐다 that which 인거죠 가 다가 오게 될 many years 동안 many years that will come which will come 생략할 수 된 말이야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죽격이니까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요 죽격 생략은 안 되죠 for many years that will come to come 투부정사에 형용사장 요겁니다 그래서 후치 수식 됐습니까 라이트 업 에 대해서 뭔 얘기한다면 내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 모든 암스 will light the light the lives of many people up up for 이렇게 근데 up for 좀 어색해서 요렇게 하는 걸 더 선호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파악해 보면 바로 앞까지는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이 만드는 방법을 열심히 홍보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단체가 있었으니 그 단체의 이름은 foundation 됐습니까 필리핀에서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모더램프가 널리 사용되는데 이 이 재단이 하는 일이 쭉 이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한다 가르치죠 만드는 방법과 설치하는 방법을 됐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 방법과 설치하는 방법을 하니까 이제 어디에 널리 퍼졌다 필리핀의 수많은 과정에 모더램프가 보급되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래서 developing countries야 developed countries야 developed countries야 뭐 필리핀 알젠티나 인디아 피디는 전부 다 developing countries 얘들의 공통은 developing countries develop 뭐하다 재발하다 발달하다 그렇죠 그럼 developed country면 developed는 개발돼 그렇죠 끝난거야 그건 아 개발도상국이라 하죠 얘들은 developing countries 얘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독일 프랑스 이런 것들이 developed countries 요즘 한참 탄소 뿜뿜하는 나라들이죠 developing countries 브라질도 열심히 탄소 뿜뿜하는 나라들이죠 뿜뿜하고 계시구요 네 브라질도 열심히 열심히 경제개발한다고 아마존 우림도 막 베고 열심히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산소가 돈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내가 선생님 어릴 때 물을 사먹는다 그러면 웃기고 있네 물을 사먹기는 뭘 물을 사먹어 수돗물 끓여먹으면 돼 지냈거든 사 그렇죠 근데 물 사먹잖아 이제 지금 누가 공기 사마신다 이러면 공기를 뭘 사마시는데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쪽 사업 아이템을 좀 생각해 볼까요 뭐 스위스에서 실어온 공기 막 이런 진짜 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랬구요 모드램프 이제 가지고 보유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드램프가 사람들의 방과 집만 환하게 밝히는게 아니고 삶을 개선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라이트 업 라이브즈 오브 매니피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볼까요 만나볼 준비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은 어디에서 누가 뭘 한다야 되어진다야 되어진다죠 다음 문장은 필리핀에서 누가 그렇죠 누가 모드램프들이 널리 쓰이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파운데이션에 의해서 재단 이름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어디서 필리핀스 모드램스 ok fluency가 엄청 높네요 유창성이 됐습니까 뭔지 잘 모르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은 뭐냐 가르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뭐를 가르칩니까 만드는 법과 설치 방법이죠 됐습니까 ok 그래서 teaches people lamps 됐습니까 일단 teach whom what 왔구요 사형식이고 그래서 how they can make 였습니다 how they can make and install the lamps the charity는 이름이 뭐였더라 로컬이란 단어도 알아주시구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뭐였더라 또 뭐 현재 완료시제인가 다음 문장이 현재 완료시제 또한 뭐 어느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 필리핀에서 얘기잖아 필리핀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좀 더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 문장일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 아니네 됐습니까 그래서 널리 보급된 애들이 열심히 가르친 열심히 가르친 결과 이런 일이 됐다 그래서 그래서 필리핀스 나우 헤브 오즈렘스 됐습니까 누구누구 덕분에 라는 표현 나왔구요 다우젓 에스 꼭 붙여야 되고 있고 데이 나우 헤브 그 다음에 이제 올소 들어있는 현재완료시제 또한 자 근데 다음 문장도 중요해요 메이크 에이 어떤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더 체리티 안 만길어봤자 잇 해서 주어로 삼고 있구요 그래서 잇 올소 메이드 it has also made what 어떤 상태 popular where in other countries such as Argentina 인도 앤 인디아 앤 비지 인도란다 됐습니까 예 has made 나왔고 메이크 에이 어떤 주의하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마이 셀터 파운데이션 이란 체리티가 하는 일의 끝이구요 이제 마무리 합니다 모더랜트가 삶을 밝혀준다 됐습니까 누구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다가오는 동안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더랜스 will light up lives of many people how long 다가올 여러 해 동안 오케이 자 그래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 가 나오죠 어디에서 인 더 필리핀 모더랜스 are widely used by the my shelter foundation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할 때 원칙적으로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F는 필리핀 모더랜스 필리핀 모더랜스 are widely used 널리 이용된다 바이너 마이 셀터 파운데이션 다음 문제도 갈까요 오케이 그래서 더 체리티 올소 티치즈 로컬피플 하우 투 메이크 앤 인스토 더 램스 The charity also teaches local people how to make a story.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덕분이죠. 그래서 thanks to the charity thousands of homes in the Philippines now have more lamps. 덕분에 보급이 수천 가구로 되었다. 뭐 thanks to the charity 해도 되고 thanks to the foundation 한다고 시비 걸 일 없고요. thousands of homes in the Philippines now have more lamps. 이거 하면 될까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t has also made more lamps. 어떤 popular? it has also made more lamps. has plus pp. 현재 완료 시절에 선택됐습니다. in other countries Argentina, India, and Fiji it has also made 되면 that has also made 될 수밖에 없죠. 이번엔 인칭 대명사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문장 모조 lamps will light up the lives of many people for many years to come. 오케이. 그렇게 되었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칠과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워크북 이제 다 하셔야 되겠네요. 수고. 뭐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이게 더 워크북이에요? 네. 남은